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사업이 아주 끝장나게 잘 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이광민 사장님 날개를 좀 펼쳐드렸습니다 달래고 얼래고 쓰다듬고 오늘 아침에 드디어 윽박지를 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태평양 바다보다도 넓게 가슴을 쓰라기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오늘 화냈는데 드디어 달았습니다 팔았나 줘보실래요? 손톱으로 뭘 긁는게 정말 안 돼요 연두칼이 없나보죠? 수술을 집도하겠습니다 대복 우리는 수술도 가위로 한다 내역물이 잘릴려면 잘려라 관심없다 아 팸플렛 왜 안오는거지? 까맣게 기장 넣어버렸는가 본데 플래카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2층에다 붙여야되는데 자 대복을 하겠습니다 정규씨 재납이동 한번 펴보실래요? 다른데 정규씨 아자몰에서 제가 이건 소랍처럼 생겼는데 소랍이 아니라 뚜껑이네 앞으로 프로버드스? 앞으로 프로버드스? 나도 몰라요. 우선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건 충전기인가 본데 이거를 여기다 꽂아서 여기에 이상한게 붙어있는 반품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휴대용 충전기가 여기 근처에 있지 않나요? 휴대용 충전기를 왜 외출용 가방에 안 들어있고 이게 여기에 들어있죠? 이렇게 시키면 불이 어딘가 들어와야 돼 아 여기 불이 들어와요. 충전을 시키고 이건 충전 일상 당신 쓰세요? 그리고 이런게 들어있는 귀복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여기에 아 추가로 여분으로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오 이거 자석인가 봐. 오 자석이다. 자석이고 여기 하나 더 우리는 뭘 하나만 사면 불안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현지풀이 이어폰이에요. 아이씨 그전에 하나 우리 와이프가 준게 연결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편해서 아다몰에서 있길래 하나 사왔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휴대용 충전기가 나에게는 하나가 더 있죠 휴대용 충전기를 가방에서 문 얼룩이 생겼네 충전을 또 시키는 겁니다. 퀄리티는 조금 그러네 그래도 우리에게는 성능만 좋으면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쓰레기 이거 충전을 우선 시켜야 쓰든가 말든가 하죠. 충전이 우선 돼야 이렇게 충전을 시켜 놓고 12시 15분 됐습니다. 아 시간 금방 가버리네 이건 뭐야 매일이 새로워 늘 하던 건데 늘 체험 보는 거 같습니다 내가 이거 뭐지 착한 6개장 같다 오 착한 6개장 맞네 배터미 착한 6개장 그 다음에 오곡밥 늘 똑같아요 미역줄거리 두부 김 김치 멸치 호박 견과류 들어간 빨간 멸치볶음 하얀 뭐 이렇게 견과류 들어간 멸치볶음 냉이 가지볶음 해초류 파래 무침 여기에는 뭐 무도 당근도 들어간 것 같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거 잠깐 뭐 블루투스라고 그려놔야죠 이거가 이어폰 핸드폰이 이어폰 하나 깠는데 6분이야 아 아 팔굽혀펴기 한번 하고 마무리 하죠 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 거꾸로 물구나물 터져도 밥 먹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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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돌루트를 바라봤더니 팔이 저흥에 미끄러져 버려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자전자피 아침에 먹었습니다 으 에템이 오로시다문 배돌아젠 모가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에테미 그린 프로폴리스 면역품이 하나씩 하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테미 멀티 뭐 비타민 쫓발메토 눈에 좋은 뭐 그런 영양제들 심장약, 뇌혈관약 이런걸 사람들 많이 독떼 먹는 겁니다. 저는 SNS에 보니까 지금 먹을란다. 요거 뭐에 좋을까? 아 목에 좋은거네 모과 배 도라지 우리 아이고 기침할때마다 내가 지금 먹게하는데 잘됐네. 여보 당신 기침할때 놔두고 먹어요 이거 나는 이거 목 좋아요 아주 찾은 잡히는 아침에 먹었어요 일어나자마자 네 식사했어요? 네 먹었어요 네 아침 밥먹는 시간인데 알았어야 되는데 네 네 알았어야 되겠네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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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